K-STAR 브랜버스 K-STAR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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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서로 함께 노래하는 것이 아주優しい. 마지막으로, 한 명씩 카메라에向かって 메시지와 앞으로의活動에 의해의 입구가 저희의 인터뷰에 대한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일본 데뷔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기다려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일본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저희 오마이걸의 색다른 에너지를 맘껏 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페이요! 인터뷰를 보셨나요?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아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희는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고 저희는 오마이걸의 특팀의魅力을 많이 지켜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만나고 싶어서 안나 데뷔하고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일본어의 어머니는 바나나가 없어서 아, 없어서 듣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일본 팬분들께도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8월에 있는 저희 일본 데뷔 날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Ventoux. 우라는 오마이컬 naught들이 오늘 이번에도 일본이 일본이 unocium 사이즈여서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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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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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가 président 같은 의견 este. 응. 지avari 음. 네.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마이걸 바나나였습니다. 바이바이.